제가 다음 주에 스튜디오 할 거거든요 방송? 그때는 뭐 콘텐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단 테스트 방송 해보고 나중에 이제 식당도 하고 누구를 데려와서 먹여야 되나? 일단 한 명을 초대하고 싶진 않아요. 여러 명을 초대해야 돼요. 왠지 알아요? 그 한 명이 평가한 게 전부가 되어버리잖아. 그러니까 여러 명을 초대해서 만약 아무도 안 온다 그러면 동네 지나가는 중학생이라고 붙잡고 와가지고 아니 납치가 아니라 동의를 구해야죠 동의를 아니 이 사람들 무슨 얘기 동의를 구하고 데려와야죠.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 넘어가겠다냥 다음은 아 이 사람이다 어디가 하지마 그게 뭐든지 어어? 저번엔 아니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안 돼 나 비밀을 하나 알아냈어 바지 거꾸로 입었어 아 아 어쩐지 뭔가 비밀하더라 아니 씨 아니 이게 그래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아니 이게 이거였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묶는 거였어요 넘어가겠다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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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키 푸키 맵절대에 안 보죠 푸키 푸키 맵절대에 안 보죠 내 몸이 자기 시절 내가 말했죠 아프리카 있을 때 애니 추천해달라 그랬는데 보쿠노피코 추천해가지고 내가 그거 씨 제대로 낚여가지고 씨 그 좀 보는데 처음부터 좀 이상하더만 그 애니를 그 전에 봤었어 뭐였냐면은 이누보쿠였나? 이누보쿠라고 알아요? 이누보쿠라고 무슨 개씹덕 애니메이션 하나 있어 근데 그걸 내가 재밌게 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쿠노피코 뭔가 비슷하잖아 이름이 그래갖고 아 이것도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이었구나 해가지고 봤지 비순 비순 씨 정말 고마워요 나 오늘 웃긴 거 하나 보여줄까? 내가 페북에다가 여자친구 사귀는 방법 그거를 이제 영상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게임에서 여자친구 만드는 법 어렵지 않아요? 이 강의만 참고하세요 하고 올렸는데 내가 영상을 깜빡하고 안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댓글에 누나 뭔가 빠졌는데 이러는 거야 댓글이 그래서 네이버 광고 소개글 컨셉인줄 막 이러면서 누나 강의가 없어 강의는요? 죄송합니다 위에 영상 올렸어요 내가 계속 다시 올렸거든 그러더니 여기에다가 그런 건 없다라는 건가 그래서 누가 유튜브 링크에 같이 올려줬어 너무 웃기더라고 진짜 야 내가 모르고 글만 올리고 영상을 안 올렸는데 하필 내용이 게임에서 여자친구만 뜨는 법 어렵지 않아요? 이 강의만 참고하세요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어 이 못 쏘라 여자친구도 없는 게 까불어 마용 아 회전숫돌 누나 위복 아이템 옆에 검정물 아이콘 뜨면 더럽다는 거니까 목욕탕 가서 세탁해야 돼 안 그러면 누나 매력 떨어져 매력이 떨어지면 누나이 그 섹스를 팔아야만 하겠지 알겠어 너무 너무 노골적이네 여기서 몸을 좀 씻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방금 돈에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단검 이름입니다 단검 이름 무기는 좀 고쳐야되지 않을까요? 좀 고쳐야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미안하게 됐으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계속 넘어 이 날씨가 흐를